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섭니다. LH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부로 회수하고 시설물 성능 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합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요구됐습니다. 지난 7일 KB 주택가격 동향 월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 2,619만 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억 1,451만 원으로 4년 동안 44.2%가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54.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 51.1%, 송파구 50.1%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산도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5월 경매동향고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15.9%로 3개월 연속 신기록을 갈아치웠고 수도권 110.8%, 부산 111.8%, 대구 122.8% 등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LH의 혁신 방안을 내놨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긴빠진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주거복지와 주택 공급에 대해서 LH의 역할이 확대됐었던 만큼 LH의 기능 축소로 인해서 주택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걸 막고자 신중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의 모든 궁금증은 021-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올인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슈, 또 궁금증들을 쉽고 재미있게 유튜브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맨 검색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방송 역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휴대폰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자치와 수익률 고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2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희 소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또 7월이 올 텐데, 7월이면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짚어진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4월에 발표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물량 30만 가구 중에서 3만 가구 정도를 먼저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개월 수에 따라서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지역별로 사전 청약 접수를 받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인천의 계양지구가 이제 1,100호, 1,100가구 정도를 먼저 사전 청약을 7월에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들의 진행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천 지역 같은 경우도 주암지구가 현재 변경이 돼서 조금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실제로 지정이 취소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3,000가구, 또 1,300가구 추가적으로 인근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다양할 테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이 좋아지는 걸 가장 원할 겁니다. 그 지역이 발전되는 부분,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특히 공적인 주택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적인 여건들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작년 8월에 발표가 됐던 서울 수도권 지역의 24곳의 주택 공급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서울 노웅구라든가 태능, 그 다음에 실제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서초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인근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현재 공공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탑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또한 현재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공급에 대해서 실제 너무 공적인 성향을 띄고 공공주택으로만 방향을 일본대로 가다 보니 계속 민간 참여를 끌어들여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첫 지구 계획 승인된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러기 전에 4월 때로 발표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전 청약 3만 호 정도 되고요. 7월 달에 4,400, 10월 달에 9,100, 12월 달에 4,000, 12월 달에 1만 2,700 가구 정도 돼서 총 3만 가구를 진행시키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어떤 과정을 봤을 때는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전 청약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인천 계양 지구 같은 경우에 지구 계획 승인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 청약이 7월 달부터 진행되고 승인부터 착공, 본청약까지 쭉쭉 진행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로 예정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입지 및 물량을 보시게 되면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눴을 때 말씀드렸던 1차, 현재 인천 계양부터 남해양주, 성남, 의왕, 위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2차에는 대표적으로 군포라든가 의왕, 부천, 인천, 파주 이런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지역에 있는 하남, 시흥, 양주, 과천, 주왕 이런 것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긴 한데 변동사항이 과천, 주왕 쪽에 생긴 거고요. 지금은 4차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남양주라든가 시흥, 안산 쪽으로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수도권, 서울 경계로 해서 한 5km에서 10km 안에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사전 청약이라든가 본청약에 들어가서 물량 공급이 되기만 한다면 서울의 집값을 조금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물량 공급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기간 안에 안 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어느 때까지는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아무래도 물량 공급에 대한 희망이 걸리게 되면 실제로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시장 자극을 좀 덜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가격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지만 전제하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은 공급이 확실하게 된다는 조건 안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천 계양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떨어져서 사전 청약으로 1,100호가 조기 공급이 됩니다. 판교 1.7배 규모 일자리 용지라든가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과천은 문제가 생긴 거는 실제로 베드타운으로 전략하는 게 싫다. 자족 기능을 만드는 자족도시를 만들어서 업무타운과 일자리 여러 가지를 같이 만들어줘야지만 자급자족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이라든가 남양주 진접부터 해서 지금 이제 사전 청약 시행 계획된 부분들이 부천부터 고향 창릉 남양주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1만 7천 가구 정도로 사전 청약을 일단은 진행시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중에 1만 7천 가구 중에서 35%가 6천 가구 정도가 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공공임대주택, 통합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임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고요.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2,800가구 정도 6개 블록 해서 1,050호가 7월 산원 청약 조기 공급이 된다는 내용이 이게 바로 인천 계양지구죠. 공공분양주택.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조건만 받으신다면 청약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사단 청약 추진 계획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7월 달에 사단 청약하고 조선공사 착공이 언제냐. 내년입니다. 내년. 내년에 착공을 하고요. 본 청약이 내후년. 본 청약 때까지만 현재 무주탁자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2025년도 최초 입주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과 신원희망타운이 딱 반씩. 신원희망타운 비율이 보통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까지 합치게 되면 50%가 넘죠. 그래서 신원희망타운과 공공분양이 같이 섞여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인천 계양신도시의 계열을 보게 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민족이 1.1배, 100만 평 정도. 계양신도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총 세대수는 1만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공공주택단지가 27개. 그리고 인구는 3만 8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녹지율이 27%. 자족기능이 22%인데 판교테크노밸리의 1.7배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업체들을 얼마만큼 유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기업체들의 어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얼마나 만들어줄 것인가. 이것도 가장 중요한 거. 교통여건도 굉장히 개선이 필요하고요. 학교 등은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이 돼야겠죠. 이런 형태로 가겠다라는 현재 밑그름은 그려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이용 계획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주택 공급배, 토지 이용 계획에 주거기능이 25%, 자족이 22%, 녹지가 27%, 공공시설 용지가 현재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공주택단지 27개 블럭 중에서 단독주택과 민간주택, 민간주택이 47.7%, 공공주택이 51.4%. 거의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지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그다음에 현재 민간주택, 그다음에 민간임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 어느 때 또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정됐다, 꼭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통망 개선 사업 진행돼야죠. 교통망이 없이는 실제로 교통지옥이 되게 되면 택지만 조성해놓고 교통지옥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용인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계양지구 대중교통부터 SBRT부터 해서 대중교통 운영자금부터 김포공항부터 현재 실제로 전철역과 연결된 부분들 역사 주변 활성화 이런 것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대장지구, SBRT부터 청락 강서까지 연결되는 부분 도로교통부터 해서 국도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또 신설하거나 아니면 또 계량해서 좀 늘리거나 또 도로교통망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확충을 더 많이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계획대로 2025년도에 택지 분양이 시작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입주가 2027년도부터 진행된다 치면 그 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주가 되고 나중에 후교통망 개선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 처음에 입주한 세대들은 굉장히 교통망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공분양, 입주, 계양지구에 신청을 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봤을 때는 특별공급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현재 다자녀라든가 이런 형태 기타는 실제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보훈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타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노부모 부양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공급분에 신혼부부가 30%, 생애 최초가 25%, 5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로 들어가 있다 한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부분이 15%가 일반 공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조건은 아무래도 청약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현재 LH 공공사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인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서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입주할 때까지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입주자 모집 공급 시점부터 소득자산, 소득이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는 실제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당첨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내가, 나 또는 세대 구성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다른 주택 분양이나 주택건설지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불충족했을 경우에는 거주의무기간이 보통 2년이죠. 현재 실제로 우선공급 의무기간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리셨고요.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택지에 또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또 포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본청약 신청 같은 경우도 사전청약 신청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본청약을 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고 또 현재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미 틀이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지 확보입니다. 이 주택 용지부터 해서 현재 이 토지를 얼마큼 확보를 해서 개발 사업의 속도를 빨리 내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지금 과천지국뿐만 아니라 과천지국의 현재 취소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천의 주암지국 같은 경우도 취소가 돼서 서울 인근에 있는, 서울 주변에 있는 현재 택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됐던 내용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는 당분간은 실제로 집값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어떤 조건이 맞는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청약 조건에 맞추어서 한번 본청약이라든가 이런 데 도전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코앞으로 다가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 어김없이 서울 안에 강남 지역으로 안내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나요? 법조타운이 몰려있는 지역이죠. 첫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동의 주택을 만나볼 텐데 여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곧 중공을 앞두고 있고요. 마무리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실제적으로 교육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여건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 주변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또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떤 주거 편의성도 높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 서초에 있는 지역의 현재 비율로 봤을 때도 다세대 다가구주택 비율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런 물건들 따졌을 때는 실제적으로 가격 경쟁률도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대역과 현재 남부터미널역 2호선,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교대역 건너편 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으로 봤을 때는 가로와 세로, 동서를 나누는 축으로 봤을 때는 경보석도로가 있고요. 경보석도로 지하사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테고 서초와 시주변이 또 업무와 주거 복지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이미 개통이 된 장제터널 같은 경우도 서초와 사당, 방백궈들까지 같이 형별되는 태해람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은 서초 우성부터 무지개 신동화 재건축 단지들이 현재 즐비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은 현재 자족이 가능한 자족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은 교육 환경도 좋죠. 이제 중고등학교가 8학군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고등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이렇게 학군들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걸어서 다닐 정도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다 보셔야 되고요. 세비성과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클래식 악기거리, 설해마을과 연결된 센트럴 시티, 관광 쇼핑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이 지역의 특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제적으로 빨리 개발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법무단지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예술의 전당 종합병원부터 고속버스 터미널, 교통망까지 굉장히 좋은 지역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운 삼성부터 테헤란노, 강남대로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와 주거지역들,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만큼 이 주변이 굉장히 그 지역적인 여건들이 이제 거주 편성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은 지하화되면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강남지역을 가로지르는, 메인지역을 가로지르는 지역이다. 보시기 때문에 서초와 반포화이시 주변이 복합문화예술단지라든가 주거문화상업시설로 만들어집니다. 상층변은 공원과 현재 기업체들 들어설 수 있는 업무단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의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남부터미널 현재 역세권, 체육세권이죠. 남부터미널 현재 고밀도 역세권 개발지구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주변에 남부터미널 여기에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노후시설 때문에라도 그 주변 환경이 굉장히 또 영향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빌딩부터 해서 영화관 이런 것들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원부터 6억 5천만원까지고요. 임대금액 4억 5천만원부터 5억 2천만원까지. 투자금액은 9천만원부터 1억 3천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 120에서 150만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대출금액이 2억 1천만원에서 2억 6천만원 정도 활용을 하시게 되면 3억원부터 3억 6천만원 정도 투자금액이 가능하다 보시고요. 고급주택가 위치한 우선 환경 때문에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신 대로 굉장히 주변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학군 수요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와 그 주변 개발어제 때문에라도 또 희소성도 높은 신축이고요. 거기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재테크까지 되기 때문에 현재 다세대 주택으로서는 이 지역의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한 환경과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죠.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택이었고요. 강남 쪽의 오피스텔로 바로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력 부근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정말 강남 한복판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노 따라서 업무 단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역삼동이거든요. 오피스텔 소개 좀 해주시죠. 테헤란노 전철역에서 역삼력에서 도부 3분, 강남역에서 3분,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입지가 우수하고요. 이미 중공이 완료된 주거와 업무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소형 오피스텔입니다. 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이면서 내가 활용을 하고 주택이 아닌 부분 때문에라도 내가 또 투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입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노 역삼력에서 도부 3분 정도, 강남역도 마찬가지죠. 강남역에는 대형상권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신분화선 연장선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더욱더 많아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확대가 되고 그 주변에 또 IT기업이라든가 창업밸리 이런 것들 같이 조성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업무 단지로서도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주변 그림 자체가 달라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또 업무 시설들이 그만큼 확충되면서 직장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또 국제료 복합지구와 또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2호선 라인에 연결된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의 연계지역입니다. 그만큼 상업지역의 시소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고요. 국제료 복합지구가 개발이 되고 현재 착공을 들어간 현대자동차 때문에 그 주변의 시세들이 현재 날이 갈수록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은 테일앤너 주변은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2030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현재 그 상권이라든가 주택, 오피스텔일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주변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다. 또 그 주변에 또 신축 건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워낙 높은 토지 가격 때문에라도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현재 경쟁 상대가 별로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인프라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역 주변으로 역삼역과 연결된 교통망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주변에 관공서, 교육 또는 현재 종합병원부터 해서 연결될 라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상권을 이용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변에 상업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보실 수 있고요. 업무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그 주변에 상권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돼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오피스텔은 시세가 안 오른다라는 공식이 있죠. 이제 임대료로 해서 수익형으로만 봐야 된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라는 주변이 그렇고요.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오래된 오피스텔 보시더라도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도표상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이 그냥 계속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세 차익도 가능한 물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복합단지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이 있던 부지가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거기에는 업무와 숙박시설의 37층짜리 건물과 업무시설의 별도의 35층 건물이 별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이 업무시설과 연결된 직장인들 구성이 좋아질 테고요. 두 개의 동으로 나누어지면서 그만큼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만큼 충분하게 만들어져 있다. 전철역과 가까운 주변의 인근 지역에 있는 현재 오피스텔과 현재 그런 형태의 주거 형태가 굉장히 각이 오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에서 가장 큰 개발 규모, 서울시에서 가장 큰 개발 규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탄천과 송파, 한강 정비 권역부터 해서 영동대로 끼고 있는 현재 무역센터,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현재 지방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됐고요. 거기에 이제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대기어차뿐만 아니라 기타 업무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조건 때문이라도 현재 이 주변이 유동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될 거다라고 추가적이 늘어난 인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원관 개발하면서 GTX, A노선, B노선, C노선까지 또 SRT, 현재 GTX, KTX까지 연결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시설이 그만큼 집중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이 이제 아무래도 개발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당연히 선능력과 역삼력,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상업시설들, 상업지역까지도 연결돼서 연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거용지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용종률을 높여주고 그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그 주변에 개발 압력이 많이 들어간 적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역삼력이 현재 상업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가격 경쟁률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 금액 2억 6,000만 원부터 3억 8,000만 원까지 예상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예상가는 2,000만 원 보증금금을 105에서 120만 원 이상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4,000만 원부터 3억 4,000만 원까지 투자액은 5,700만 원부터 1억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르노 직장 밀집 지역, 임차 수요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수익률이 높고 치대체까지도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주변의 여건상 이렇게 신축이면서 오피스텔, 주거, 업무 겸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오피스텔이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인 만큼 아무래도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크다라는 강조점을 좀 짚어주었거든요. 그래도 투자에 앞서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좀 짚어주시죠. 여러 가지 여건을 본인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하고요. 자기 입장이 어떤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집이 여체가 있고 내가 현재 이 필요로 하는 여건들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가. 무작정 내가 취득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서 길게 장기적인 안목을 한번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부동산 투자는 장기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인지, 또 아이들한테 내가 이걸 사줄 때도 이 아이들한테 잘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공약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적에 따라서 투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세는 물론이고요. 시세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의 소용 오피스텔이었고요. 최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위한 부동산 투자의 최선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 한 통 주시면 일대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소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해보시죠.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확인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이번 수선은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분들과 이사님의 시선을 따라서 서울 안에 투자할 만한 부동산 어디에 있을까 찾아보러 가볼 텐데 오늘 저희가 좀 눈여겨볼 지역들이 어디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양재동하고 반포동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왜 강남에 투자를 해야 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발 호재도 많고 직주 근접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쪽을 제가 항상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강남 투자의 이유를 좀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책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강남권 안에서도 양재동만이 가지는 그 지역적인 환경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입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요즘 이제 양재동이 많이 주목해 봐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GTX C노선입니다. GTX 여기 양재동에 지금 더블역세권이죠. 3호선하고 신분당선이 있는데 GTX C노선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십리역도 또 새로 추가했죠. 그래서 앞으로 C라고 해서 ABC 순서대로 더 기다려야 되나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A 다음에 지금 2024년에 완공되죠. 그런데 그 전에 C가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착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혜를 보는 지역이고요. 양재동이. 또 이제 여기 위례과천선도 여기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 또 하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을 옆에 두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 여기도 들어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양재동에 마곡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양재동에 들어오는 산업은 AI 산업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봇 산업이죠.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쪽에 그 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그 개발 그런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만큼 연봉도 높고 석박사들 뭐 그런 분들 우수한 분들이 많이 와서 제가 양재동을 맨날 영재동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투룸이기 때문에 좀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14평이라서 방 하나 거실 아니 방 두 개 거실 하나기 때문에 뭐 이런 학생이 있는 분들도 뭐 충분히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초중고 학군 뭐 학원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쪽에 보면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양재천도 가까이에 있죠. 그 다음에 구룡산도 있고 또 보면 쾌적해요. 여기 보면 양재시민의숲 옆에 청계산역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산 주말에 산에 등산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에 이렇게 뭐 요새 걷기 운동하죠. 아침이나 저녁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인프라 이거 말고도 뭐 쇼핑몸 쇼핑 뭐 여러 가지로 교통도 잘 갖춰져 있죠. 학군 좋죠. 여러 가지 딱 인프라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병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만큼 병원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병세권 그런 얘기하죠. 그만큼 하나만 있어도 그러는데 양쪽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톡톡이 수혜를 보는 지역이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평균 소득이에요. 월 평균 소득이. 세계적으로도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이 아무래도 대도시 유명한 도시죠. 그런데 우리 저희도 보면 강남권에 보면 소득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고 보셔야죠. 가격이 비싸진다.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가격이 비싸진다. 그런데 지금 양재동만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양재동도 마곡 이상으로 들어오는데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 개발,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기류 복합지구 또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래서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세 역세권 이렇게 앞으로도 들어올 일자리입니다. 지금도 주택이 항상 부족한데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이쪽에 주택 가치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지부터 둘러보고 왔습니다. 양재동이 아니라 영재동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신 만큼 좀 엘리트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개발 오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가 상승을 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자세하게 서초구 양재동에 기대되는 소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국제기류 복합지구. 이쪽에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우리나라의 최고봉으로 들어오죠. 롯데 타워보다 15m가 높습니다. 옆면적은 3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건설되는 게 아니고 6계동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이쪽으로 많이 오고 또 파생적인 일자리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쪽에 100만 이상, 120만 앞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 교통도 그래서 여기 영동대로 지하개발 이쪽에 교통도 많이 들어오죠. 코엑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마이스 단지, 탄천수변, 또 문화공원 여기 종합운동장도 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만큼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삼성동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다 뚫립니다. 그래서 지하 밑에 층은 교통,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 쇼핑 다 들어오는데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갈 수 있고 코엑스도 갈 수 있고 완전히 지하도시가 탄생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광장으로 서울광장의 2.5배 널찍한 광장도 또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 강남역에서 바로 옆에 보면 삼성타운 있죠. 바로 삼성타운 옆에 롯데 7성 코엄롬부지가 또 이제 롯데 사옥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뿐 아니라 테헤란노에서 강남역, 테헤란노에서 교대역, 서초역 쭉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내방역까지 이제 서초역에서 내방역까지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죠. 정보사 부지를 개발하면서 4차 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서울 대표 문화 예술 거점도 이쪽에 또 지정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예술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우면 RNCD 특구지역 말씀드렸죠. 이쪽으로 이제 양재시민의숲 이쪽 근처가 지금 지역특가 혁신권역이라고 있고 여기 양재동에 여기는 또 저기 RNCD 코어권역에서 이쪽으로 이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쭉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일자리가 마곡 이상으로 들어온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연구단지가 어떤 연구단지냐면 AI 연구단지라고 말씀드렸죠.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 로봇 산업의 단지가 이 양재동이 로봇 산업의 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AI 대학원, 카이스대학원도 이쪽으로 2023년에 들어옵니다. 완전히 그 연구소들과 그 로봇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이 점차적으로 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림, 도시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아주 최첨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쓰레기 처리, 물류단지 같은 건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불편한데 아예 쓰레기 처리, 자체 쓰레기 처리까지 하고 또 이제 물류단지, 우리 택배지요. 두 시간 안에 이쪽에 강남권에 있는 분들은 두 시간 전에만 주문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수소역세권 개발도 이쪽도 계속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는 많이 늘어난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또 교통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교통도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지하로 교통은 편리하게 운행하면서 지상은 양쪽에 도로도 있지만 이 가운데는 공원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남동에서 양재동까지 어떻게 보면 공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어떤 힐링하는 산책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발전이 강남은 계속적으로 서울에서 균형 발전하느라고 여기저기 개발은 하지만 강남만큼 큰 개발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GTX가 AC, D가 지금 좀 바뀌었죠. AC가 들어오는데 강남에만 원래 이 GTX 하나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보통 때는 그런데 여기는 삼성, 수서, 양재 강남에는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서는 SRT 기차역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 삼성은 센터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양재동은 왜 들어오겠어요.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신분당선도 계속적으로 신사역이 내년 5월에 완공될 예정이죠. 삼성까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신분당선이나 구호선이나 가까이의 골드라인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위례과천선도 들어오죠. 양재 시민의 숲으로. 수서광주선도 수서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교통 좋고 다 좋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이 오피스텔이 지금 4억 5천에서 4억 6천입니다. 보통 널찍한 10평 이상 되면 지금은 막 10억을 호가합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가격이. 그런데 이건 주거용으로 좀 싸게 나왔거든요. 잘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투룸에다 거실까지 있어서 약 14평 정도 되고요. 임대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면 이쪽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임대금액은 이쪽은 좀 많죠. 그래서 110에서 130만 원 정도고. 또 오피스텔은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실거주하셔도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억 5백, 1억 정도, 1억 천 정도면 실거주도 하고 아니면 월 수익 보면서 나중에 수익도 보고 차익도 볼 수 있는 그런 곳. 계속 강남 요즘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돌았으면 오르고 돌았으면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싸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무섭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강남 안에서 우리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서초구 지역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이네요. 3호선, 7호선, 9호선 함께 지나는 고속터미널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두 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요. 약 6억 6,500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서초구인데 반포동입니다. 여기 고속터미널, 정말 많은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어디든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입지 소개 부탁해 주시죠. 그렇죠, 여기 반포동은 터미널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노선이 굉장히 교통이 좋죠. 그래서 그 교통도 좋고 또 위치가 여기서 한 7, 8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바로 또 서래마을 카페 골목도 있고 또 지금 한강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한강도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싶고요. 또 9호선 라인, 골드라인이죠. 9호선 라인 이용하고 7호선도 있고 또 여기 3호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은 편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가까이 현충공원 굉장히 좋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안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좋고 앞으로 또 이 반포 아파트 이 지금 반포 주공 아파트가 기대가 굉장하죠. 앞으로 평당 1억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포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동네들이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다. 나중에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은 교통이 아주 좋아요. 여기 뭐 고속터미널에서 우리나라 강남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죠. 고속터미널에서 양팔 벌리기로 이쪽 저쪽 다 이쪽에 삼성동까지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는 이것만 한 곳이 없겠습니다. 그만큼 교통도 잘 돼 있고요. 또 게다가 생활 인프라 보면 이제 이쪽도 법원, 법조 단지가 있죠.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 또 내누라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고 그만큼 생활 수준이 서초구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으로 교육대학도 있고 고등학교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녀가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서초구, 서울구, 상문구, 동동여구, 서문여구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학군도 좋고요. 또 이제 보면은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서울 서리풀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가까이 있고 또 이제 예술의 전당 우리가 공연을 보려면 저기 멀리서 오려면 늦게 끝나잖아요. 10시 이 정도 끝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으면 가볍게 오늘은 뭐 하나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예술까지 같이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곳은 직주 근접이라고 말씀드렸죠. 강남의 터미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사방팔방으로 직주 근접지로 아주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뭐 지금 강남의 다세대 주택도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30억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우리가 출퇴근하기에 이만한 지역은 없다라는 말씀을 입지에서 설명을 주셨어요. 반포동이면 근처에 방배동을 포함해서 정비사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개발원제에서 좀 만나볼까요? 네. 그래도 이제 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계속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지금 아파트가 자꾸 속속 새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지금 이 반포 아파트 있죠. 이 한강을 따라서 반포 아파트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게 가치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방배동도 안에 보면 여기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조금하게 15구역까지 나눠져 있어서 조금조금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도 예전 이 방배동보다 용산이 더 먼저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다 못했는데 여기도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쪽에 결국은 다세대가 세월이 지나면 아파트로 변모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산업들, 스타트업 입주 가능한 그런 오피스타운으로 거듭날 것 같고 지금 예술의 거점도 거점도시로서도 여기에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죠. 게다가 이제 한강 아트밸리 조성사업 계획안이 있는데 좀 이게 PPT가 이쁘진 않은데 세비섬 아시죠? 한강에 보면 세비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따라서 이 보행 우리가 산책 코스로 예술의 전당까지 쭉 따라서 이렇게 산책 코스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예술의 거리라고 그러죠. 앞으로 예술의 거리까지 탄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바로 또 그 옆에 서초구의 하림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는데 이 첨단 물류단지는 서울시에서 700% 여기서 달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400% 용적률을 하겠다. 이래서 조금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첨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아나 이런데 산업 쓰레기까지 쓰레기 처리장까지 다 깨끗하게 들어오고요. 또 물류단지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게다가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물류를 주문하면 두 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두 시간 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강남에서 택배도 아주 손쉽게 내가 어제 주문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고 바로 주문해도 오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서초구 여기 롯데칠성 코오롬부지 여기 삼성타운 빨갛게 라인이 그려져 있죠. 여기가 계속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종상향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계속 강남 쪽은 강남구나 서초구나 계속 늘어나고요. 그 늘어나는 양재동에도 가장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AI 첨단 산업이죠. AI 인공지능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단지가 양재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마곡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게다가 AI 우리나라에서 또 최고 우수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카이스트 AI 대학원만 이쪽으로 옵니다. 그만큼 AI가 이쪽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일자리 늘어나고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사당 복합환승센터 있죠. 우리가 이제 사당동에서 보면 저쪽으로 뭐 의왕이나 이쪽으로 경기권으로 가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도로가 꽉 차요. 그런데 그거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일자리 늘어나고 자꾸 개발이 되고 그러면 또 도로가 불편하죠. 그래서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지하로 교통 소통을 편리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로 하기 때문에 공원이 산책코스 공원이 굉장히 걸을만 할 것 같아요.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양쪽으로는 도로도 있으면서 가운데 이렇게 공원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GTX C 노선이죠. GTX C 노선 양재역 오고 수소 A 노선. A, C 노선은 여기 삼성동에 오고. 그렇기 때문에 GTX 바로 여기 반포에서 터미널에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승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통팔달 교통이 아주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GTX의 수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반포동의 다세대 시세가 한 14평에서 실평수가 15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좁지 않고요. 6억 6,500에서 6억 9,000인데 실거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투자했다가 나중에 자금 계획이 세우면 들어와서 살겠다 하시면 미리 투자하시려면 실투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 소득을 원하시면 좀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면 월세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조율을 하시면 되겠고 140에서 16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요. 대출 한 40% 이용하시면 3억 6,500에서 3억 8,000 정도면 이렇게 앞으로 투자도 하고 차익도 보시고 그렇게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이었습니다. 로봇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반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연락 한 번 주시면 1대1 맞춤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을 무료로 맞춤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 섬에 2,668번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 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김태영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보시죠. 김태영 이사님의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